아이고, 힘 빼셔야 돼요 힘 빼셔야 돼요 떨린다 시작 가자 가자 너무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요요요요요요 아이고 이겼습니다 중앙 중앙은 제가 얘기해요 촬영 재밌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는거 오늘 방송부터 손목 나왔어요 지금 제일 죄송해지는데 제일 죄송해 힘 빼셔야 돼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손 악임이 달라 조심히 반전이라도 있었으면 재밌을텐데 자 오오오 왼손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? 왼손이 아예 왼손이 아예 왼손잡이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어 자, 여기서 시작할게요 잠깐만, 이렇게 됐어요 자, 시작 탑독 탑독 탑독입니다 탑독 탑독 제가 한 번씩 알아드릴게요 탑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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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비게이션은 찍어준 테니까 가로와 탑독 탑독 탑독